강원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워크숍이 오늘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정책방향, 바이오소재 농업 활성화 방안, 강원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이란 산과 바다에서 유래한 천연물 소재를 기능성 식품이나 치료기술로 발전시키는 개념을 말하는데 강원 특별자치도는 최근 서울대 평창 캠퍼스,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 등과 함께 강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